가덕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똑손TV 똑손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관광지로만 생각하고 놀러 왔었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러일전쟁 당시 일제 잔재들을 좀 보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덕도를 관광지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또 어떤 아픈 역사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 위치가 예전에 한국지네만요세사령부 배치도에 의하면 지금 병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일본군이 군사시설로 설치한 것으로 1908년도에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요 지금 추어탕 먹고 나오면서 보니까 추어탕 집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사령관실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햇빛 반사돼서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포진지 안내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외양포포진지 화장신드였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네요 칸칸이 다 되어 있는거 보이죠 오늘 다 이렇게 보고 하셨나봐 지금은 아래가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는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막혀있나 일부러 막아 놓고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령부 발상 사령부 발상 지지 사령부 발상 지지 하고 있네요 우와 풍물놀입니다 풍물놀이 포진지에서 오늘 풍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가득도에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님이 계셔요 배양포 마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 1904년 일본군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군사시설을 하면서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이렇게 보내고 여기다가 군사시설을 했는데요 저기 그것은 포자라고 합니다 포가 앉아있던 자리를 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석빙고처럼 보이죠 이것이 바로 탄약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외양포 포진지 탄약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사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탄약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탄약을 보관하는 창고죠 창고 탄약고가 3개 여기 보시면 바로 저기 동그러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엄폐막사 왜냐하면 군지휘시설 같은 곳이고 특징은 바다를 끼고 있고 밑에 일본과 가깝지 않습니까? 일본에 잔재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곳은 엄폐막사라고 해서 외양포 포진지에 있는 막사입니다 막사 보시면 국수봉이 되겠습니다 나라국, 목성수, 또 봉우리봉 저기 보시면 관측소가 있습니다 저기서 정확하게 관측병이 관측해서 여기를 보내면 여기서 이제 받아서 저기 바다를 향해 포를 서던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1904년, 5년 노일전쟁을 기념해서 여포진지가 생겼지만 또 조금만 벗어나면 태평양전쟁 유적지, 인공동굴들이 10개나 넘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시면 자연이 주는 동굴 앞에서는 전부 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강제로 끌려와서 이렇게 인공동굴을 파고 했다 하면 가슴 아픈 또 그런 동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마솥, 곰탕, 추어탕, 김치찌개, 검정콩국수 해서 여기 나름 맛집 분위기예요 여기 보면 가마솥, 곰탕, 추어탕, 김치찌개, 검정콩국수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이쪽은 가득도에서 골목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드디어 추어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같이 해볼게요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